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8만원대가 전일의 이탈을 하면서 자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도 엄청나게 지금 떨어지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관련들이 오늘도 하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 자 이렇게 떨어질 거라는 것은 이미 이제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고 자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떨어져야지 반등이 또 나올 수 있느냐 그러면은 오히려 이렇게 떨어졌을 때에 또 저가에서 매수의 찬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또 알 수 있겠죠 자 삼성전자가 수급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면은 작년 10월달까지 삼성전자는 크게 각광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6만원대에 이제 6만원 아래 6만원 정도에 머물렀던 주식이었는데 작년으로 거슬러가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5만 5천원에서 6만원 사이를 몇 달 동안 행보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다가 6만원을 돌파할 때 이때 이때가 언제냐면 11월 중순이에요 이 6만원대를 돌파할 때에 이게 누가 끌어올렸냐면은 외국인이 끌어올렸습니다 자 이때의 수급을 보시면 자 11월 중순까지 11월 중순까지에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사들였어요 이때 개미는 별 볼일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돌파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개미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항상 이렇게 어떤 특별한 지점을 돌파시켜준다든지 그동안에 안 움직였던 것을 탁 하고서 건드려주는 것은 항상 외국인입니다 컨트롤을 할 줄 안다는 얘기에요 또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은 외국인입니다 동학개미니 무언개미니 왕개미니 그래도 이렇게 어떠한 시세를 만들 수 있는 힘은 외국인이 좌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디서 또 개미가 들어오냐면은 계속 7만 5천원을 못 넘고 있을 때 요 7만 5천원을 딱 하고 넘겨준 요 캔들 있죠 이거는 누가 만들었냐면은 기관이 만들었어요 개인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 그동안 못 올라가던 것을 딱 돌파시켜주는 것은 첫 번째는 외국인 두 번째는 기관이 만들어줬어요 기관이 만들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개미가 또 들어와가지고 연말에서 연초가 되면서 이 마지막 불꽃 슈팅 나온 거 있죠 이거는 개미가 만들어줬어요 8만 전자라는 게 딱 이때 나온 겁니다 8만 원을 터치를 시킨 게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뉴스를 흘리죠 자 개미들아 덤벼라 그래서 개미가 막 미친 듯이 들어와서 이 랠리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때의 모든 뉴스 매스컴 전부 난리가 나죠 그러면서 개미들이 여기에 미친 듯이 들어옵니다 바로 불나방처럼 들어왔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고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에 8만 원에서 9만 6천 원까지 만든 것은 개미가 만들었는데 여기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열심히 팔았어요 다 팔고 나가지고선 주가가 그 다음부터는 움직입니까? 안 움직이고선 계속 횡보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반도체 관련 빅사이클이 온다 반도체 관련주가 좋다 좋다 할 때도 삼성전자는 못 올라갔습니다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부품 관련주들 장비 관련주들은 훌훌 날아갔어요 자 왜냐 삼성전자는 안 움직일 걸 아니까 돈이 전부 삼성전자 공급업체들한테 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약발이 다 떨어졌어요 왜냐 4월 19일 날 은근히 기대를 했거든요 자 그럼 다음 기대는 8월 15일쯤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그리고 나서 반도체가 부족하다 삼성전자에서 도와달라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얘기를 하고 백악관으로 초청을 하고 하는데 하면 뭐합니까? 갈 사람이 없는데 공매도 세력들이 이것을 놓칠 리가 없습니다 자 핑계거리도 아주 좋죠 신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5월달 최근에만 떨어진 게 아닙니다 지난 3월달에도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보시면 3월달에도 고점 대비해가지고 15%가 떨어졌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4월 말에서 5월달까지 떨어진 게 지금 12% 떨어졌어요 3월달에 15% 떨어졌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 13% 정도 떨어졌으면 좀 더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삼성전자는 이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난 3월달에는 8만원대를 잘 지지하고선 별로 영향이 없다가 최근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런 얘기를 갖다가 꺼내면서 주가를 떨어뜨립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든지 구시를 만들어가지고선 주가를 끌어내려서 저점에서 또 주가를 잡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너무 지금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또 한 번 저점의 타이밍이 오고 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지금 이 기관이 매집을 했던 7만 5천원권 자 이것이 또 한 번 내려오면은 저점의 타이밍이 될 수 있는 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까지 떨어지려고 하면 좀 더 떨어져야겠죠 그렇지만 7만 5천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고 일단 마음을 열어드시고 그리고 올라가면 좋고 보유자 입장에서는 빨리 올라가기를 바라겠죠 또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 저점의 타이밍이 올 때를 기다려서 매수의 찬스로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추가 매수 입장에서 본다면 이번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가 평당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5월 20일이 되면은 백악관에서 반도체 관련 회의를 또 한다고 하죠 자 그렇게 되면은 또 한 번 반등랠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떨어지는 것을 잘 보면서 저점의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수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대형주들 지수 관련 주들은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항상 떨어져야 또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하락장에 저점의 기회를 잘 잡으신다면 오히려 수익으로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종목들 많이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상담 전화번호 하나 남겨놨습니다 상담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면 잘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혼자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 자 이렇게 주식가가 하락할 때에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자 저와 함께 하시면서 도움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또 저점의 타이밍이 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종목들을 잡으실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현대차입니다 자 현대차는 전일 지수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61선을 돌파하려는 역시 여러분들 뉴스나 매스컴에서 나오는 말들을 절대로 믿지를 마시고 정말로 그냥 참고만 하세요 항상 안 좋다는 얘기 나오고 나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지금 61선 지금 돌파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주식은 대응의 영역입니다 자 현대차 이제 61선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요즘같이 하락장에서도 현대차는 이렇게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면 자 장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 그런 모습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계속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 오늘 61선 위로 안착되는 모습이 나왔고 자 내일부터 61선 위에서 지지받으면서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카카오입니다 자 카카오 드디어 기다리던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 떨어질 것 같았죠 자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 지수의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아도 뚝 하고선 떨어져서 10만원대로 한번 내려오면은 카카오야말로 한번 쭉 빠지면 밑에서 매수의 찬스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61선 근처에 오면은 1차적으로 또 10만원 오면은 2차적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카카오를 접근해 보시면 충분히 또 한번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 조정이 좀 더 나오면 저점의 타이밍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뭐 지수 영향에다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하락세가 연이어서 이어지고 있죠 어디까지 내려오면 하락이 멈춰질까요 자 일단 33만원권이 지난번 거래량이 터지면서 반등하기 시작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33만원권까지도 일단은 열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왔다 그래서 물론 단기적인 반등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자 이렇게 하락이 나왔을 때는요 지난번처럼요 자 보세요 자 하락이 쭉 나왔을 때는 상당기간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자 이번에 내려왔을 때는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이 나와주면 지지되는 것을 보고 들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주가가 121선 밑으로 내려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격권입니다 자 의미 있는 가격대를 지지를 해주고 전고점을 돌파한 다음에 자 직전고점을 돌파한 다음에 직전고점까지 내려왔을 때 이 부분을 지지를 해준다면 네이버는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바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자리다 자 그래서 네이버가 이 가격권을 지지를 해주고 다시 반등 나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현대미포입니다 자 현대미포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느 정도 꼭지에 찼죠 자 슬슬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지수가 지금 연일 하락세에도 조선주들 워낙 랠리가 세니까 잘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차익실현 물량도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급등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급등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 각도가 완만하게 상승할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가파르게 수직으로 이렇게 급등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자리에서는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충분히 좀 조정을 나오고 나서 최소한 한 8만원대 이하로는 내려와야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거래량 터지면서 슈퍼 급등이 나오면 다음번에는 이렇게 반등 나오지는 않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조정을 좀 보여야 또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10만원 간다 그러면은 10만원 조금 못 가요 지금 삼성전자랑 똑같아요 자 현대비포조선도 9만 7천 배원까지 올라갔죠 10만원 근처까지 다 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10만원 간다 그랬는데 10만원 간다고 하는 거를 9만 7천원까지 가면 안 됩니까? 맞죠? 자 그래서 현대비포조선도 좀 조정이 좀 나오고 나서 자 여기서는 반등을 이제 먹는 거지 자 나 여기 10만원 여기서 사가지고 나는 15만원까지 갈래 20만원까지 갈래 그렇게 하기는 지금은 힘듭니다 나중에 또 한참 횡보를 한 다음에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자 항상 내려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가 먹을 수 있는 반등폭이 생겼을 때만 진입해서 이거를 먹는 겁니다 자 꼭 이렇게 움직인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요 지금 장세에서는 그동안 많이 올라서 저점인 종목들 낙폭이 과대된 종목들을 잘 선별해서 공략하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 초보자님들은 굉장히 힘드신 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아래 전화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잘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입니다